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아, 너무 고마워! 지금 밥 마실 가는 중이에요! 지금 밥 마실 가는 중이에요! 밥 마실 가는 중이에요! 딸따따란! 뭔가 당만스럽구만! 뭔가 당만스럽구만! 어! 시작하나 보다! 와, 시작이다! 와, 안녕! 히니즈 대사관 김채무왕 파타야 가! 이거는 태국의 베지테리안 페스티벌인데요 파타야도 하고 있어서 한번 와봤어요 와, 아주 좋네요 분위기가 네, 바이도와 미아한 공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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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항 나카 봄 휴카오카 휴카오라? 굿하오 마카 누룽지 같은건가? 아로이 맛있겠다! 침대 마이카 이치아라이카 카오떡 카오떡 음! 콩스! 아로이 마! 이거 사야겠다! 남풍 그냥 남풍이 아니고 되게 고소해 코너 남단이래 음! 어! 어! 여있네! 근데 줄이 길어 잘 지내여! 호앤떡 왕 어! 아니 까마깐 나이 삐라는 그랑 하오 난 홀로이 하이 런침 사람이 많은게 유명한건가 봐 좀 도넛 같이 생겼어 그치? 버텀탑 런 런 런 탑 어머니께서 이거 하나 주셨어요 하나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어 하나 맛을 봐보시면 하나 주셨어요 엄청 따뜻하지? 고소하다 우유 맛이 나는데? 우와 이게 뭐예요? 우유 맛이 나는데? 우리 조개 시킬까? 이 식감이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식감인 것 같아요 좀 맛있어 되게 작은 동네 마을에 조그맣게 열린 시장 같은 느낌?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음식들도 되게 장겹고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저기 봐요 외국인들도 저렇게 왔어요 드디어 받았어 한 20분 걸린 것 같네 오 따뜻해 아직도 따뜻해? 이거 봐 완전 도넛처럼 생겼어 이거 동킹도넛이네 뭘로 먹어볼래? 먼저 한입 먹어보세요 땅콩? 두아리송 오 따뜻해 두아리송 오 너무 큰데? 네 어때요? 와 진짜 죽인다 음 이 뺑이 말도 안 되는 뺑이에요 응 더 먹어 더 먹어야 돼 응 내가 더 먹을까? 응 응 오늘 맛있지? 응 응 어우 이렇게 맛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니야 외방이 이게 지금 뺑이 미쳤어 깨 먹어봐 응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이번에는 응 딱 반만 먹어야 돼 음 음 뜨끈뜨끈해 깨트 응 음 음 이건 와 와 와 어 꽤 맛있다 완전 고소하고 왜 1년에 한 번 밖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 밖에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래요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어우 이 맛 저는 그 다음 거 먹어볼게요 응 오 오 와 엄청 맛있다 음 음 음 그냥 찹살 음 와 이게 도청 엄청 많아 도청이 많나 이게? 이것도 홀 와 가실까? 응 음 맛있어 내년에 또 먹으러 오자 응 황나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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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밥집이네 응 어 근데 고기 아닌가? 여기는 고기를 팔 수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도 되는 뭔가 여기 뭐한다 서파시카우 원깐 원깐 근데 뭐하시는 거지? 어 다들 맨발로 기더라구 아 아 컴퓨터 맨발 아 아 아 아 컴퓨터 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황나무홍 아 대박 홍고마다 그치?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오리같이 생겼어 이거 막창 아니야? 아 이렇게 먹어볼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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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것도 나왔습니다 얘는 꼬이딱 이게 뭘로 만든지 궁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리의 맛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동이 비슷한 맛은 나? 응 좀 이것만의 느낌이 있어요 응 좋아요 음 꼴자 먹어볼게요 맛있어 이 식감이 꼭 수제비 같아요 아니 이게 고기가 아니라고? 네 네 이게 고기야 유부같은거구나 이것도 먹어봤어? 아니요? 먹어봐 뭔데? 뭐지? 뭔지 모르겠다 고기가 아닌 것들로 아무튼 고기처럼 이렇게 한거구네 이게 고기가 아닌 것들로 응 음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봐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이런거 음 음 맛있지? 꼬름맛? 아 꼬름맛? 아 꼬름맛 좀 심심하다 확실히 그래? 응 나는 전혀 캠콘인데요 캠콘 막마가 저는 조금 심심한거 같아요 확실히 고기맛이 빠지니까 소스는 베지테리언 할 수 있어요? 저는 올래부터 베지테리언 할게 네? ㅋㅋㅋㅋ 무슨소리에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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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름맛 부숴보세요 음 이제 금방 푸름맛을 했는데 갖고 먹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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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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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향이 되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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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시 아닌데 이게 더 좋아 나는 얼마? 맛있는데 뭔가 자꾸 속는 느낌이야 이번에는 진짜 고기지 않을까 이번에는 진짜 고기 아닐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나씩 먹어보는데 결국에는 다 고기가 아니라면 아 저는 베지털이냐니 두부 같은 걸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식 외 두부 느낌 있잖아 맞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뱃이야? 뭐가 뱃이야? 여러분들도 이거 드셔보셨나요? 이 뱃은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끝맛이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소소해요 고기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더 맛있어 이 베지터리안 축제를 할 때만 파는 거겠지? 내일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연속 베지터리안? 저는 원래 베지터리안이니까요 저는 원래 베지터리안이니까요 저는 원래 베지터리안이니까요 뚠! 음! 나무 뚠! 저는 음! 이렇게 뱃은 것 같다 나는 네 물에 좋습니다 이렇게 뱃은 것 같아 그래서 뱃은 것 같다 도보튀김도 있고 도보튀김도 있고 가입이라는 그런 좀 배가 찼다. 그치? 도보튀김도 있고 이 축제가 뭐야? 1년에 한 번씩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는 거예요. 왜 베지터리한 데이를 보내는 거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왜 안 나와요? 내가 왜 안 나와요? 내가 왜 안 나와요? 아.. 이렇게 조금 떼기 아.. 잔잔 쓰니? 아.. 하이터 롱다오 하이터 롱다오 하이터 롱다오 하이터 롱다오 아.. 오케이 노래 맞춰서 해보세요 네? 노래 맞춰서요? 하이터 롱다오 할게요? 어.. 와.. 덕통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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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봐보세요 얼굴만해 근데 일에서 잘 안떨어져요 이게 근데 잘 부르다 음 아우 여기다가 한번 가셔서 맛있는거 드셔보세요 안녕~~ 어떻게 이렇게 얘네가 나무에 사는거야? 그러네